여기가 드디어 여기가 나오나 거리 초량 77번지 77번지 긴 제한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고 한번 어 초량 치과 의원 초량 치과 의원 재래 시장이 어디냐 저 뒤에 한번 거기나 가볼까 아 아 아 아 오늘 등이 다 1위 1위여서 한가하네. 한가하지? 다른사람은 몰라. 알아두 알아두 그냥 모른다고 그러는거지. 집 저 위에 있어요? 현재는 다른사람이 사시고? 다 개발되어갖고? 어릴때 여기 삼겹살 여긴 뭐 마트예요? 뭐예요? 거기 있지. 상당히 오래되신 것 같은데 여기는? 아 여기구나. 옛날에 다 판자촌 그런거였을텐데. 이게 다 개발되어갖고. 길도 없었죠? 완전 판자촌 여기는. 그래도 지금 거리가 상당히 넓네. 여기 다 긁히고 있잖아. 아 자리로 꼈거든. 초량동 77번지 저 위에. 저 위에 아파트 있는데가. 바로 거기에 집인데. 지금 거기 개발되어갖고. 전부 다 아파트 들어섰네. 여기는 옛날에 하천 조금만 도랑이었다는데. 이제 개발되어갖고. 이렇게 멋있게 휘어놨네. 저 강아지 봐라. 쟤좀 봐 쟤쟤쟤쟤쟤쟤쟤. 우리 칸같다. 칸같아. 나는 의자 있을 때 있어보는 것 같아. 쟤쟤 쟤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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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쟛쟨쟤쟤쟤쟤쟤. 아 이쁘러웨어나. 잘라놨다가 칸?? 아 진짜요? 하나는 요많고 하나는 요많고 하나는 요많고 하나는 요많고 하나는 좀 커요 우리는 잉글리시그들인데 아 잉글리시그들 예예예 아 이게 이쁘네 야야 진짜 이쁘네 되게 순해 예 맞아요 엄청 순해요 지금 더워가지고 음 더워서 그래 동분이 못참더라고 오늘 데리고 나가 있었는데 데리고 나가 있었는데 내가 비 온다고 해갖고 뭐 안 데리고 왔어 형아 너 지금 유튜브 나온다 너 봐봐 아냐 화짝봐 화짝봐냐 아 또 연예인 많네 어? 아이고 이쁘 지금 너가 딴 데 갈 수 있다 그치 우리 두 마리 있어 아이고 아이고 여기 철양동 나훈아 골목이라고 해갖고 우리 차를 안 써왔어요 아 아니 마트 걸어가지고 아 또요 아 또요 아 또요 한 마리 미개요? 암는 미개요? 아뇨 숯놈 숯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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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부가 안 좋으니까 네? 아 가려워서? 네 아 일반 강아지 피부약 좀 달라고 뭐 주고 설사약 설사약 뭐 다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응 어디가 다 뒀어? 다 뒀어? 다 닫았네 응 자기 끝에 가 바닥에 갔다 오는데 여기는 부산 역 앞에 초량 77번 다시 아 나훈아 거리입니다 나훈아 거리 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나훈아 가스 나훈아 거리 아 그 시장입니다 시장 초량 전통시장 이렇게 나왔네 초량 전통시장 아 먹거리 이렇게 초량 전통시장 요렇게 있어요 오늘은 쉬는 날이라 이렇게 전부 다 다 문 닫았네 야 돼지국밥 야 여기서 돼지국밥 하나 먹을래? 배불러냐? 오늘 일요일이라 다 문 닫았구나 맛있어 아주 맛있어 왜괜찮았니? 그래요 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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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평일날이면 사람들이 많아서 괜찮을텐데 그쵸? 평일날이면 사람만큼은데 토요일날이면 돼지족발 철양족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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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так 음 치즈 진짜 맛있게 생겼다 여기다 칼국수 하나 딱 먹으면 맛있겠는데 주걱 좋는데 둘 이건 뭐야 여기는 응? 진짜 물이 전부 다 하수금물 아니야? 응 야 이쪽으로 그냥 가자 이쪽으로 이쪽 여기 보니까 시원하네 응 야 그래도 뭐 먹는거 찍어야 할거 아니야? 밀면 하나씩 먹자 밀면? 어디가 있어 밀면이? 저 위에 있어 세일하더라 6천원씩 6천원? 응 그래 거리가 깨끗하다 옛날에 여기 다 초가집이었다는데 응? 자 여기는 나오나 옛날이 나오나 동네입니다 나오나 동네 철양동 77번지 여기 옛날 모습은 없고 지금 뭐 다 개발되어갖고 옛날 모습은 이거 있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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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 모습은 그지? 이 간판 하구 간판 어디로 나가냐? 이리로 나가야나? 이리로 나가야나? 이리로 나가야나? 이리로 나가야나? 이리로 나가야나? 아 이리로 도로 도로로 가야되 야 아까 그 저기 국수판다는데 어디요? 도로로 나가야되 도로로 나가야되 고맙습니다 아 여기가 도로구나 음 두루찌개 갈치찌개 어디게 있었지? 어디게 있었지? 음 은? 응? 그때만 으 dares 하게